안녕하세요. 세무사 이장원입니다.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적근법 5분 특강 이번 시간은 의료수익 세무조사 케이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우선 세무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. 그 세무조사는 회계세무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잘된 부분은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는 일종의 가장 좋은 병원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신데 실제 세무조사는 조사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그 다음에 실질 추징되는 세액에 따른 자금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의세무조사로 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. 세무조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로 우리 병원은 어떤 사항이 적출될 수 있는지 그 리스크를 파악해 보도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세무조사 케이스 첫 번째입니다. 그 봉지기를 공동사업자로 위장한 케이스인데요. 그 봉지기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로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만 해당 봉지기를 공동사업자로 위장을 등록한 케이스입니다. 그러면 그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많이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출을 하고 실질과세에 따라서 소득세를 추징하였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은 이 행위가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 조세범칙 처분으로 된다고 해서 그거를 실시한 케이스입니다. 그 다음에 다음은 유명도에 따른 매출 누락 확인인데요. 해당 한의원 원장님은 그 방송 출연도로 아주 유명한 원장님이셨습니다. 그래서 이 병원은 아주 유명도가 높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을 했고 그 매출액 부분에서 그 한의원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또 한약입니다. 그래서 한약의 그 배달 영수증이나 이런 걸 매출 누락을 확인하였는데요. 그 이유는 한약의 경우 그 배달했을 때 그 배달 사고나 아니면 한약 파손 등의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 한의원에서 그 배달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다는 그 업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접근한 세무사례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상급병실에 대한 그 누락 사용료 적출인데요. 그 상급병실 즉 1, 2인실 같은 경우는 그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자와 그 다음에 사용기록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 사용료와 그 다음에 식대에 대해서 이 수익금액을 누락한 것을 적출해서 세무조사 케이스를 완료한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방접종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 많이 맞으시는데 이 관련 의약품비 같은 경우 수익금액으로 많이 누락을 하시는데 그 재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용량을 기준으로 아 수익금액 원래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고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완료한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검진센터에 대한 수익금액 누락인데요.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진료 프로그램과 다른 수납창고를 둔 다음에 해당 공간과 이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른 걸 썼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 부분은 그러면 수입을 누락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적정성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본 거고요. 이 파악에 따라서 누락 부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그 추징을 한 케이스입니다. 이상으로 다섯 가지 세무조사 케이스 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